아우 아우 어 맞습니다 잘하는 집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튀김가루가 아주 잘 더 되어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이거 6년 전부터 먹었어. 아 자주 시켜드시는데. 여기에서 유명한데 이름을 자꾸 까먹어. 왜? 나는 마숙이여. 아 시원하겠다. 냉모밀 진짜 소중한 거였네. 아 그거야. 저는 이제 모밀을 웬만하면 냉으로 꼭 시켜서 먹어요. 돈까스는 뜨겁잖아요. 끝나고 이제 냉모밀 아니면 중간 중에 섞어서 먹으면 차갑고 뜨거운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함이 없더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. 탄산음료가 있어야지 돈까스가 맛이 자라요. 콜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단 걸로 또 중화를. 그래서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냉모밀 차갑게, 콜라는 달게, 돈까스는 짜고 느끼하게.